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탐관오리 김 아니고 김사또 인사올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하면서 뉴비 절단기 그리고 통곡의 벽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을 정리해봤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콘솔 게임이나 평소의 게임의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유저분들께서는 잘 모르는 스킬러들의 스토리 구간의 고통 저도 스킬러 중 한명이에요 스토리 사실 그렇게 궁금하지 않고 무지성 ESC와 빨리 레이드 가보고 싶고 템 맞추고 캐릭터 키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ESC 멈춰 하시겠지만 저같은 스킬러 분들은 제 맘 아실거라 믿어요 그렇기에 뉴비 절단기 중 하나로 스토리 미는 구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베른 남부 스토리는 개발자분들이 너 우리의 혼이 갈려있는 이 컷신들 ESC 누를거야? 우리의 혼을 무시할 수 있어? 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컷신의 웅장함에 ESC를 누르는게 개발자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다 봤습니다 실리안형 등장하실 때 너무 멋있었어요 엄청 유명하죠 벨가누스 시민권 여러분들은 벨가누스를 몇 레벨 잡아 보셨나요? 저는 벨가누스 시민권이 한창 유행할 때 벨가누스 굳이 트라이해야 하나? 싶은 마음에 1490레벨에 처음 벨가누스를 트라이 해봤어요 1490에 가서 죽었답니다 컨트롤에 자신이 없었기에 저처럼 아주 늦게 가셔서 나도 시민권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신가 궁금하네요 1385 혹은 1415에 시민권 따신 분들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로스타크에서 워낙 악명높은 가디언이고 난이도도 꽤나 있다고 생각하기에 뉴비 절단기에 선정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벨가누스 몇 레벨 잡으셨나요? 로스타크에서 내실이라 함은 정말 여러가지를 포함하지만 저는 통곡의 벽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전투레벨, 스킬포인트, 스킬룬, 그리고 대망의 카드 이렇게 4가지를 생각해요 전투레벨은 막상 본캐가 60레벨을 찍고 나면 영지연구를 통해서 부캐들이 정말 금방금방 레벨업하지만 60레벨을 찍기 전에 정말 왜 이렇게 전투레벨이 안오르는지 전투레벨 올리고 싶어서 2티어 회랑 티켓도 다 돌리고 해적주화로 경험치 바꿔먹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스킬포인트 정말 눈물이 찔끔 납니다 섬마도 캐고 모험에서 하고 이 작업이 취향에 맞으면 괜찮은데 취향에 안 맞으면 정말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코코 여러분 스킬포인트 캐주면 정말 아주 많이 우마이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스킬포인트 작업하세요 스킬룬, 악명높은 것들이 몇 개 있죠 대표적으로 전설질풍, 출혈, 광분 이렇게 3가지라고 생각해요 전설질풍은 그래 질풍론 2만 5천수 달려본다 하고 눈 꼭 감고 한모데칼 돌리면 얻을 수 있다 치는데 출혈과 광분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통 받으시더라구요 내가 1리트만의 이 룬들을 다 먹었다? 여러분들은 강선이형에게 선택받으신 선택받은 유저예요 로아에 뼈 묻으세요 특포작, 누군가가 알려준다면 금방 하지만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플레이를 진행하시는 유저분들은 실수할 것도 많고 난이도가 꽤나 높은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각인이 뭔지, 주 딜링기가 뭔지 아직 잘 모르는데 특포작을 검색하는 방법부터 보관함 사용하는 방법까지 정말 쉽지 않아요 거기에 특포 우선순위가 뭔지 또 찾아봐야 하고요 그렇기에 특포작을 뉴비 절단기 중 하나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특포작은 여러분 꼭 하셔야 합니다 특포작이 정말 딜 증가가 눈에 확 보여요 그렇기에 정말로 강추한다는 점 처음 캐릭터는 어찌어찌 밀었는데 로스타크를 플레이하려면 베럭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근데 지식전수가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대류 퀘스트는 직접 손으로 밀어야 하네 라는 이 부담감 스토리는 이미 다 봤는데 ESC 신공으로 넘기고 넘겨도 너무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 구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베른남부터 밀고 카드라도 한 장 나와주나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팩을 열었는데 전카팩이 떠서 환호했다가 광기를 잃은 쿠크세이튼 보고 절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배럭을 만들고 나면 정말 크게 과금 없이도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로스타크지만 이 배럭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꽤나 힘들다고 생각하기에 통곡의 벽 중 하나로 선정해봤습니다 하지만 배럭이 벌어오는 골드를 보고는 더 늘리게 될지도 뉴비 절단기와 통곡의 벽을 동시에 겪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진짜 모코코 분들은 쿠크세이튼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3, 5개 작업과 특포작, 보석작을 끝내야 하는데 이 골드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에 처음으로 성장이 꽉 막히는 부분 즉 주차가 필요한 구간이기에 아 이것이 쿠크의 벽인가? 라고 느끼시는데 이 통곡의 벽을 넘어 레이드에 진입하면 레이드의 난이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와 이거 진짜 딜 부족의 깨라고 만든 건가 톱니를 지나갈 때마다 너무 무섭고 떨리고 거기에 마리오의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빙고에서 미끄러졌으면 멘탈이 아삭아삭해요 그렇기에 쿠크세이튼을 뉴비 절단기와 통곡의 벽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렐슈드 내부 메인 구해요 아브렐슈드 파티 찾기 란에서 많이 보이는 글이죠 내가 내부를 연습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내부를 연습하기 위한 파티를 찾기도 힘들고 거기에 내가 실수하면 못 깬다는 부담감 난이도도 낮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트리시온에서 아브렐슈드 내부 보스몹과 연습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부를 트라이하기에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트라이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선영 우리 모코코들 무럭무럭 자라서 아브렐슈드까지 올 수 있게 내부 연습 모드 만들어줘 예를 들어 아브렐슈드 내부 들어갈 때 1대1은 할 수 있죠 마리오라든가 아니면 아부 프로켓 내부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습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런 1대1은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고민은 해볼게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다른 연대 기믹들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아브렐슈드 5,6관문 악명은 다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미 숙련된 분들께서도 처음에 적지 않은 시간을 트라이했다고 생각해요 노말 5,6관문은 처음 트라이 시 상당히 많은 시간 투자를 필요하기에 이 시간을 내고 트라이 파티를 구하고 트라이를 들어가도 5관문에서 쫑나는 파티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을 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누적된 피로로 인해서 파티가 쫑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뉴비 절단기와 통곡의 벽 중 하나로 선정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5관문은 조금 슬프긴 하지만 6관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정말 재밌게 잘 만든 레이드라고 생각해요 6관문 트라이 하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 가실 분들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려 봅니다 정말 재밌는 레이드에요 하지만 컨디션과 시간 둘 다 괜찮은 날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아브렐슈드 5,6관문 진입 스펙 맞추는 것이 마지막 통곡의 벽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렐슈드 계승장비가 나와서 자연스레 성장이 되는 구간을 지나서 강화 재료도 무지막지하게 비싼데 보석의 트포에 마치 쿠크세이튼 레이드를 준비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꽤나 높은 스펙을 공파티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엔드 컨텐츠의 엔드 관문인 만큼 준비하는 시간도 꽤나 걸릴 뿐더러 난이도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마지막인 관문인 만큼 이 통곡의 벽을 넘어선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로스트아크를 정복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렐슈드 5,6관문을 앞두시거나 트라이 진행 중이신 유저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유비 절단기와 통곡의 벽 모음집을 같이 보셨는데요 물론 개개인마다 느꼈던 통곡의 벽 혹은 절단기 부분이 다르다는 점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힘드셨는지 궁금하고 공감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은 편안하게 시청하셨나요? 오늘 저녁에는 치킨과 맛있는 소맥 한잔 추천드리면서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